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한 해명당 무진장 대종사의 원력을 잇는 부산 무진선언이 개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무진선언은 어제 안국선언 회주 수불스님과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 회주 지연스님을 증명으로 후불탱하와 협시부를 비롯해 신중단 점안과 선언개원법회를 봉행하며 부처님의 정법을 펼쳐나가는 도략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주지 다마린 스님은 은사이신 무진장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 부처님의 정법을 펼치는 도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무진선언은 한국불교 포교사상의 기초와 토대를 이룩한 무진장 스님의 가르침을 잇는 법당으로 지난 1월 석가모니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